이번 시간에는 영국 캔브리지 국제인명센터에 4년 연속으로 세계 100인 과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변동호 박사님의 양력을 말씀드리고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박사님은 한국원자료연구원 정읍 방사선 과학연구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최근 7년 연속으로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등재되었고요. 현재 나사 미항공우주국 겸임교수로 계십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식약청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이혼을 하고 계시고 현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송대학교의 식품생물과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변동호 박사님을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이래 많은데서 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한 700명, 800명 되어선 해봤는데 지금 아까 와서 1,300명이 더 넘는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얼굴도 벌겨지고 다리도... 다리도 지금 떨리고 지금 아주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한 달 전인가 한 분 그때 오신데 저 왔을 때 제가 말씀 드렸을 때 강의 들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 혹시? 손 한 번 데려 보세요. 그때 별... 아 그래서 그때하고 똑같은 걸 해야 되나 아니면 또 틀린 거를 해야 되나 좀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때는 한 13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두 번 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회장님도 오늘 처음 뵀습니다. 얼굴 처음 뵀고요. 처음 뵀고 그 다음에 우리 김치봉 사장은 옛날부터 우리 같은 고향에 또 같은 경상도고 해가지고 고향 이래가지고 그래서 말이 좀 서울에서 한 20년 살았고 대전에서 12년 살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북에 정읍에서 7년 사는데도 아주 경상도 말을 못 버리고 계속 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도 지금 사는 데가 정읍인데요. 정읍인데 전주 정읍에 가면 저거 엄청 유지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차라리 제가 태어난 고향보다도 지금은 지금은 전주 쪽, 정읍 쪽, 전북 쪽이 오히려 제2고향같이 그리고 그쪽 일을 또 지금 도청, 시청 일 이런 거다 지금 많이 제일 낫구된 데가 전북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가 강원도 빼고 제주도 빼고 전북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읍에다가 연구소, 원자력 제2연구소를 제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연구소장하고 그래서 그쪽이 제일 낫구, 과학기술이 제일 낫구됐고 옛날부터 농업이 주산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라북도가 제일 잘 산 데인데 그때가 김제평양, 호남평양가 그쪽 고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김제로 올라가면서 쭉 되니까 제일 잘 사는 동네가 바로 전라북도인데 앞에서 말씀하신 소장님 말씀대로 경제개발 5개년 하면서 박재기 대통령 들어오면서 경제개발 5개년 1차, 2차, 3차 하면서 전부 다 서울로 서울로 다 올라가시고 농사가 안 되니까 쌀값이 지금 떨어지니까 농사 지도 돈이 안 남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식량 자금률이 25%밖에 안 되는데 27%면 27% 그런데 지금 쌀이 25%고 나머지는 한 3%가 우리가 보면 자금률이 되는 게 작곡인데요. 그래서 농사가 무척 중요한데 농업 기반이 지금 다 무너진 게 그게 무척 안타깝고 그래서 전라북도를 낙후된 데를 한번 잘 만들어 보자 해서 썬바이오를 만들어 놓고 바로 정읍에서 가서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만들어 가지고 7년 만들어 놓고 또 이제 마지막 남은 인생이니까 이제 후배, 후학 양성 해 가지고 또 학교 쪽에 한번 가 가지고 마지막 한 10년 학교 쪽에서 한번 일을 해볼까 싶어 가지고 올 초부터 이제 학교로 또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자력연구소는 30년을 근무했어요. 오래 근무했죠. 그래서 저 반미기준대가 우리 원자력연구소고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SBT 썬바이오텍을 만들 때 아까 김치봉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SBT를 만들 때 한 8년, 8, 9년 자리에 갔을 때 과학기술부지 그때는 지금은 교육과학기술부인데 그때 갔을 때 그쪽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그때는 지금은 재경부고 그때는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다 줬어요. 갔더니만 우리나라에서 국민 세금을 잡아먹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그룹이 있는데 그 세 그룹이 뭔가 물어보면서 첫 번째가 군대가 군인들이 세금 다 잡아먹고 또 두 번째는 과학자들이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나오는 건 없으면서 돈만 계속 잡아먹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해도 농민들. 농민들 계속해서 보조금 대주고 농협비 갚아주고 갚아주고 하니까 그래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국민 세금 잡아먹는 내가 세 군데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정부 세금 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돈 받아가지고 연구하고 뭘 했으면 국민한테 돌려주고 또 국가에 돌려줘가지고 잘 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소리를 갖다가 과학자들이 공부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연구소 도와가지고 취직해가지고 박사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런 세금만 깎아 먹으면 되냐. 그래서 제가 연구소에 와서 한 번 전 연구소 우리나라 정부 출연 인공개 연구소가 한 스물 한 일곱 여덟 개 정도 됐거든요. 종사자가 한 2만명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전 연구소에 대해서 기술을 갖다가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산업체에다가 특허 기술이든 무슨 기술이든 산업체에다 기술 이전하고 하는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안되는가를 갖다가 한 번 제가 전 연구소를 갖다가 한 번 검토를 한 6개월 동안 좋은 차 한 번 분석을 다 해봤어요. 그걸 분석을 해봤더니만 우리나라 출연연구 이공개 출연연구기관에서 개발되는 특허가 1년에 수천 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기술 이전 되는 것은 한 20 한 4 5%밖에 안 되고 특허가 100개가 나왔다 그러면 24개만 민간 기업으로 가는데 그 중에서 24% 중에서 또 실질적으로 가져가 가지고 기업이 활용해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고 국민이라는 국가에다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활용된 것은 8%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100개 중에 8개 100개. 그러니까 세금만 갖다가 쓰고 그냥 돈만 없애는 게 연구자 과학자라는 얘기가 나왔다 하는 얘기.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왜 안 되는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특허 기술만 주면 기업에다 특허 기술만 주면 연구자는 특허 기술을 준 대가로 돈 얼마 받고 반은 연구하는데 재추도 하고 반은 개발하는 연구자들이 줘 가지고 이제 돈 쓰도록 수거해서 쓰도록 주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한 1년, 2년, 3년 되면 특허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1년, 2년, 3년 계속 계속 갈수록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계속 만들어지는데 특허 출원해 가지고 특허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1년 반, 2년 걸리고 그걸 또 민간 기업한테 넘기는 데 한 1년 넘기 걸리고 그러다 보면 그 기술보다 더 좋은 기술이 또 나온다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이 그 기술을 가져가도 써몰 데가 없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방법이 잘 없다. 그래서 그만 그래서 그만 SBT부터는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연구소는 기본적으로 정국이기 때문에 또 현금을 출제할 수 없으니까 개발된 기술을 현금으로 한산을 해 가지고 출제를 시키고 기업은 현금을 대고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했더니 또 법을 갖다가 2개, 3개를 바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그래서 법을 바꾸는데 한 1년, 6개월 걸렸죠. 1년, 6개월 정도 김치봉사장하고 정부법을 바꿔야 되니까 1년, 6개월 바꾸면서 제가 이걸 먹은 게 뭔가 하면 연구원이 연구만 잘하면 될 것이지 무슨 돈 사업을 하고 회사를 만들라 하냐 전부 다 정부고 주위에 있는 우리 연구원도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설득을 시킬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돈 먹는 하마가 세금 먹는 하마가 3대 하마 중에 하나가 과학자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일단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멘든기 SBT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게 대득특구 연구단지 모여 있는 대득특구 1호 기업이 됐고 그다음에 정부 출연연구소 출자 연구소로 1호를 갖다가 저희들이 처음으로 법을 바꿔서 멘든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에 가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이 정도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오면서 봤을 때 원래 정부가 내내 고용 창출을 신규 고용 창출을 정부가 어제 그저께 발표를 했는데 몇 명을 고용 창출하겠다고 했냐면요. 24만에서 28만 명을 신규로 고용해가지고 노는 사람 엎드리고 만들겠다고 그런 얘기를 정부가 어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제가 어제 오늘 여기서 오면서 김채용 상장님하고 얘기했더니 지금 아톰이 식구가 몇 명입니까? 내가 물어봤더니만 등록한 사람을 해도 30명이 넘은데요. 40만이 됐어요? 지금 이 조그만한 회사가 그죠? 작은 회사잖아요 그죠? 실제로 유통하는 게 큰 거다. 이제 최근에 붐이 일어나는 회사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툼하잖아요. 그런 회사가 식구를 갖다가 30만 명을 40만 명을 일단 등록한 사람을 뭐 헛수 돈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고용을 창출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애국자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잘 아시다시피 주부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회사 다리다 빨리 퇴직해가지고 50대 개인 회사는 거의 50대 중반이면 다 퇴직이죠. 그 다음에 또 집에 계신 또 그 다음에 앉아계신 아주머니들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또 아주머니를 가지 말고 선생님님들이라고 할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연세가 30대 말에서 한 50대 한 60대까지도 지금 계시는 것 같은데 애들 키우다가 그죠? 애들 키우다가 보다 보면 한 30대 40대 좋은 시간 다 넘겨버리고 신랑 벌어온 돈 가지고 살라니까 짜증나고 하시다가 이제 딱 내 딸 시집보고 아들 잠겨 보려면 손자 오면 신랑한테 뭐 이렇게 용돈도 줄 수 있고 뭐 사주고 갈라 하면 그런 거를 갖다가 최근에 기업 세계적으로도 모든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형태가 그죠? 회사에 딱 취직해가지고 돈 버는 거는 지금 그였고 특히 21세기 들어가지고는 회사에 내가 매해가지고 고용이 돼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 프리랜서라고 하죠 그죠? 저율적으로 내 일을 하면서 내가 노력한 것만 지금 돈을 벌면 더 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였는데 그래서 이 아트미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또 그래서 내가 또 한 가지 물어봤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방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고가 워낙 많이 터지니까 내가 오면서 또 김치봉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한국소비자원이라든지 이런 데 신고 들어가가지고 혹시 문제 생긴 거 한 건도 없었으면 한 건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입니까? 물어봤지만 한 건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까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곰 썰게에다가 그거 뭐 박아가지고 이쪽에서 안 빨아먹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거 빨아먹으면 틀림없이 사고가 터진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려면 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할 때 김치봉 사장님한테 부탁한 게 뭔가 하면 이거는 정부서 개발한 게 있고 국민 세금으로 개발한 게 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가난하고 힘없고 또 그다음에 이쁘고 21세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는 뭔가 하면요 뷰티하고 헬스하고 건강하고 미란 말이에요 건강하고 미인데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건강하고 미라 하는 얘기예요 건강미 아주 좋은 사업이라 그러면 건강하고 미인데 이걸 갖다가 돈 많은 사람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중산층부터 해서 저소득층까지 국민이 세금으로 개발한 결과물을 갖다가 이익을 갖다가 김치봉 사장이 돈 많이 벌려고 하면 안 되고 또 아투미 회장님이 돈 많이 벌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국민들이 싸게 사 쓰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그거 아니면 앞으로 기술 안 좋겠다고 하는 걸로 약속하고 김치봉 사장님한테 기술을 넘겼는데 기술 기술 사장님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오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아톰이가 화장품의 본고장인 미국 시장을 갖다가 올 5월달에 이제 진입을 해 가지고 벌써 하면 백만불을 갖다가 백만불 수출을 갖다가 이미 그래서 미국 시장을 백만불을 다청한 거는 우리나라에 대해 뭐 오이라든지 뭐 뭐 좋은 비싼 하루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아직까지 하면 20년 30년 됐는데 미국에 백만불을 팔은 적이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그래서 미국 본토시장에서 미국 본토시장에서 화장품을 갖다가 제일 먼저 만든 미국 본토시장에서 이 아톰이 갖다가 가지고 이미 하면 백만불 수출을 넘겼다 하는 자체는 아톰이 자체도 품질이 좋지만 경영에 대한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척 좋은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